재밌어? 네 재밌어? 리듬게임이라고 했었는데 리듬게임은 기모 2 기모 2나오면 안쓰 기모 뭐 산거있어요? 노랫게맞은 산거 아이슨거 아셨어요? 그냥 블랙골이구나 모래시게 그러면 얼마나 나가요? 아니 근데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그냥 즐기는걸 잘하는걸 어떻게 하냐 아니 막 홍금모 근데 이걸로 뭐였냐? 만약 홍금모에요 근데 가끔 원래 이렇게 치거든요 원래 이렇게 쳐야되요 아 그래? 원래 이렇게 쳐야되요 장석이 그거에요 아! 아니마가 중간에 흔들리룩가 있으니 근데 괜찮다 언제든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랑 나네 그래? 필드밤갈비 주문하네 이거랑이 뮤직비디오 너무 좋아 이러는 거 아니죠 남편의 진지